오렌지 오픽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되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많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제가 외국 사람들하고 많이 말을 하고 실제로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실제로 체감하고 목격한 부분인데요. 예를 바로 들어보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할 거예요. 오픽 주제이기도 하니까 오픽과 관련해서 한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공원에 가까운데 공원이 매우 예쁩니다. 이런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My place is very close to a park. The park is very beautiful.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The park is very beautiful. 이 한 문장입니다. The park is very beautiful. 다섯 개 단어로 된 이 문장인데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The park is very beautiful. 이후에 파크에 대한, 즉 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실제 세미나 수업에서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을 한번, 실제 세미나 수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학원 수업입니다.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교수가 어떤 내용을 막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수가 Crime rate in this city is really high. Can you tell me anything about this?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의 범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혹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 사람 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손을 안 들어요. 왜냐? 답을 찾고 있거든요.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서 어떤 바를,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혼자서 고민하면서 아, 저게에 대해, 나는 내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저게에 대한 과제물 중고 중에서 저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막 머리를 굴리고 있는 동안 외국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 도시는 지금 현재 범죄율이 작년 대비 한 몇 퍼센트 더 올라갔습니다. 네, 손 들고. 다른 학생, 네, 길거리에 범죄율도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좋아. 또 어떤 내용? 네, 이런 범죄 많고 저런 범죄 많고요. 근데 한국 학생은 이렇게 반응하죠. 수업 다 듣고. 뭐야, 저런 답변 나도 하지. 그거 뭐 책에 있던 내용이잖아. 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정답을 찾으려고, 뭔가 그럴듯한 답변을 찾으려고 자꾸자꾸 노력하는 과정에서 말을 계속 이어가면서 논리의 순환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실제로 교수님이 기대하는 것은 자, 이 도시의 범죄율이 상당히 높은데 한번 말해볼 사람 하니까 자, 그 범죄율이 높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그런 예들이 나온 것과 동시에 혹시나 좀 더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지 새로운 정보를 파악한 학생들이 있는 것도 파악할 뿐더러 범죄율이 높았다고 하니 어떤 범죄율이 얼마만큼 높았는지 한번 조근조근 간단하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오픽 주제로 들어와서 This park is very beautiful.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 학생들은 Beautiful. 그걸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말할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This park is beautiful. 그 자체 예쁜데 뭘 더 할 말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기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Beautiful 하다는 것은 뭘 보고 Beautiful 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제서야 꽃도 있겠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뭐가 있겠죠? 나무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널찍하니 운동장도 있고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면 그때서야 한마디씩 하게 됩니다. 제가 왜 그러한 질문을 던져서 하나씩 끄집어내려고 할까요? 바로 Beautiful이라는 초상적인, 매우 아름답지만 공언이 아름답다가 뭔 내용일까요? 네, 매우 초상적이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끄집어내면서 그것이 비록 쉬운 내용이라도 조금조금 말하는 것이 바로 말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영어적 사고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This park is very beautiful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Beautiful, 뭘 가지고 Beautiful를 하다 하지? Beautiful과 같은 좀 초상적인 그런 말을 여러 가지 쉬운 예들을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 그것이 영어를 잘하는 방법. 우리말로도 그것이 바로 말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This park is very beautiful, for example, 뭐 쓰셔도 되고 안 써도 되고 There are all kinds of different trees everywhere. I can see lots of different flowers each seas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말을 한 번 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가적인 설명들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때 여러분들은 영어 실력이 늘어나고 오픽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고 영어 회화 실력은 일치월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This park is very beautiful, 그걸로 끝났는데 아, 또 뭘에 대한 정보를 주지? 이렇게 또 추가적인 정보를 줘서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추상적인 정보입니다. 그것들이 또 해결되지 않은 채 여러분 모래 속에서는 아름다우니까 뭐 당연히 꽃들이나 나무들이나 아니면 새들 이런 지적이 있는 거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렇게 지뢰 짐작을 하고 다른 정보를 추가적으로 주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올바른 말하기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오렌지 오픽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가장 힘들어한, 가장 간과했던 공부 방법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말하기를 하는 방법 그래서 매우 빠르게 영어 실력도 같이 기르면서 유창한 실력으로 오픽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네, 오렌지 오픽이었습니다.